서울 최대 규모 산악 마라톤 대회인 서울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가 오는 10월 19일과 20일, 1박 2일간 서울 일대에서 열립니다.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인왕산과 북악산을 지나 북한산, 아차산까지 이어지는 서울 둘레길을 거쳐 한강, 청계천에서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10km, 50km, 100km 등 인문자와 시민, 전문선수 등 3개 코스로 나눠 진행합니다. 참가 접수는 9일부터 서울 100K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받습니다. 저희 btv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